이곳에 비행기를 하셔서 차분하게 하십시오. 여기는 비행기를 도와서 절차로 오는 거고. 이번에는 고춧가루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가진 고춧가루가 있습니다. 소금과 함께 양념장으로 썰기. 고춧가루 고춧가루 속지마 속지마 그렇지 달려있자 달려 많이 들었다잉 난 그렇게 안 뛰었나? 그림 이쁘게 나오겠다 아 뭐야 또 간헐적이면 이륙은 되는데 바람이 좀 약해서 쫄아는 분위기입니다 버티는 사람들은 그래도 버티는 앞에 나갔어요 이륙장 주변에서는 안되고 앞산 쪽에서는 조금 버티네요 에이 속초 지금 나갑니다 던지옥 오케이 나이스 자 자 형님 빨리 맞으면 내버려 그렇지 달려가줘요 아 아 지금 세구가 가운데만 남치더라 아 동생이 말했다 아니면 왜 그래 동생? 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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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idence nement 동생이 동생이 두뇌 falt 뭐 Watch Go go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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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멘 ot . . 가뭇게 떨린다.. honour 오케이 그대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은데 오 LD 잘 나온다 와 LD 세네 와 LD 잘 나오는데요? 와 LD 끝내준다 이거 와 나이스 태행형 무선기 안돼 무선기 안돼 더 올려 더! 더 올려 뒤로 돌고 달려요 형님 달려 달려 또 점프하네요 자 섀도형 섀도형 이루겠습니다 앞에 형 기체 잘 보고 다녀요 섀도형 왼쪽으로 파고 들어와야지 케인형이 골드 나가는데 왜 틀어버려요 거기서 현지아 너 무전기 우리꺼 들려? 네 무전기 목소리 하나도 안 들려 어 안 들려? 어 이제 들린다 섀도형 어 섀도 너는 내가 알아서 피할테니까 네 진로대로 편안하게 피해 라인어라 라인어라 망하게 queue 케인해 왼쪽 왼쪽 천천히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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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헤헤헤헤 Ứ어 어깨까지 좋아 오른쪽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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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버릴것만따 양쪽에 어깨 사람이 약해졌어 지금 벌리지 않을 정도 나무에서 한 10m 정도만 떨어져서 자 세계를 오른쪽으로 붙여 자 세계를 오른쪽으로 붙여 자세계가 붙여 자세계가 붙여 자세계가 붙여 자세계가 붙여 자세계가 붙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